하얀 띄. 부끄럽고 어색하다. 노란 띄. 이제 인사를 할 줄 안다. 초록띠. 태권도 적응 완료. 태권 컨징이 중요합니다. 시작. 파란 띠. 이제 슬슬 까불기 시작. 보라띠. 이제 각이 잡히기 시작. 태권. 관장님 종료입니다. 밤띠. 슬슬 겉못이 들어감. 태권. 관장님 종료입니다. 주황띠. 조금 말이 빨라짐. 태궁아주 종료입니다. 빨간 띠. 랩을 하기 시작. 태궁아주 좋습니다. 폼띠. 외계어를 사용. 해석 불가. 에이. 헤헤헤. 검은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버림. 오 관장님. 태권. 관장님 존경합니다. 하으윽아. 강도.